제 아름다운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아름다운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축입니다. 자, 여기 봐요. 더 봐요. 자, 멀리. 자, 오늘 로팔이라 개통한다고 해서 철원에 있는 인나스카페였습니다. 제가 갤럭시 브리즈에 있는 갤럭시 브리즈에 있습니다. 새로운 건축의 인나스카페입니다. 갤럭시 브리즈, 여기는 밀키웨이 카페라고 해서 저희는 철원 송대소에 위치한 은하수카페라고 하고요. 앞에 생긴 다리 이름도 은하수교여서 저희가 은하수카페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네, 그냥 한국말로 해도 상관없는 걸까요? 저희는 철원 송대소에 위치한 은하수카페라고 하고요. 오시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감상하실 수 있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한 번쯤 오셔서 놀러 오시면 좋은 경험 하시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잘 부자 되세요. 위치 딱 잘 잡았어. 감사합니다. 자세히 drumming 자연스럽게 세포의 파 exploration Magic Cafe 메뉴 미끼웨이 카펫 여기 대회 밸렛의 커피 루시 여기에 카페 중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 드릴게요 2번 스테이지를 보여 드릴게요 갤럭시 브리지 나스 카페 나스 카페 나스 카페 나스 카페 미쳐 쳐다보지 말아 나 따라와 나스 카페 아빠 펜 사고아줘 친구 멈춰서 동영상에 들어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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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